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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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가고요 고마웠어요 오늘 날 문대 바로 끼리 돌아와서 그때를 내놓았다가 저를 곁에 그때를 그때를 사흘이 좋지 않은 순간에 그대가 나 함께해준 마지막까지 따로 힘겨워 울지 몰라 긴 하루은 그대 두 팔 벌려 날 안아 준다면 선물이죠 앞으로의 날들도 또 다른 지금은 선물해준 그대가 기다려줘요 어... 어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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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